No! Stop it! Let me see how you want 슬벌 라이트 실벌 라이트 유튜브의 은광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! 네 안녕하세요! DT 그 실벌 라이트! 실벌 라이트! 시청자분들의 심장을 콩콩콩 뛰게 만드는 알콩이 달콩이입니다 You're going to sell you when I sell you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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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 IN 에리 바로 바로 머리? 머리? 귀여워 더 아구아구 그라이트 아저씨 더 아구아구 장신의 힘을 벌죠! 잘해! 잘해! 하하하하 하하하하 라운드 원 하하하 하하하 계속 경기와 쓸데없는 그런 불필요한 옹기 어 좋아요 좋아요 명예를... 아아악 아아악 아 오 오 오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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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그냥 뛰어요 형 아 오케이 아아아아악 크랙 아 아들 손 좀 조 snap nur 아까 그리고 수 Das 5. 5. 5. 5. 6. 4. 왓서! 왓서! 오리아븐! duck! 얌우! 얌우FF FAT! Oh my god... Oh my god. 참여! Eisenhower! 어 이거 좋아서! 어...rão으... 자! 죽을라가... 우와아.... 또한 너무 맑아... 또한 더하네..... 또한 더하네.... 또한 더하네... 또한 더하네.... 또한 더하네.... 또한 더하네.... 또한 더하네.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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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큰일 났다 야 우리는 총재자 나국이다 잠깐만 아 내가 이거 봐 이거 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큰일 났다 저도 안 뽑아주겠네요 다 잘생겨서 어우 헷갈리는데 난 거짓말 못해 그 친구는 스키즈의 비주얼이자 스키즈의 찬빈이라는 친구를 뽑았고요 비투비 은광선비님 현재입니다 41표 중에 무려 3표를 받았습니다 더보이즈 팀의 선우 씨 그 보면 안다고 본인께서 이렇게 직접 적으셨거든요 양수看一下 스트리 키즈의 스트리 키즈의 아아아아아. That should be me. 아 아 아. 왜 그래. 아. 어머머 아네, 여자. I gotta cross paradise. 아침 보다 더 눈부신 날. 아! 달콤해! 아직 콩콩 뛰는구나! 아직 콩콩 뛰어!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게 참사랑인가요? 네 지금은 걱정이죠 인가요? 어... 아무래도 B2B의 민혁 선배님이 어... 민혁 선배님이 오! 군나! 너무 멋있으시죠? 주연 씨...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우유 빛깔 피부 진짜 부럽습니다 아 이 분을 봤을 때 이 노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랄랄랄라 사랑해요 주연 씨! 잘했어 주연 씨! 내 마음에서 주연 씨 1등! 주연 씨 1등! 평소에 눈웃음이 귀여운 본명 창민이 창민아 화이팅 창민아 화이팅 창민아 화이팅 창민아 화이팅 아멘